잘라주는데 뒤집어서 잘라줍니다 자, 그라지에이션 들어가는 파트 라인 커트 정확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깨 모양과 가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당겨보거나 앞에서 당겨보면 떨어졌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돼? 이걸 여러분들 신체 기준으로 둬야지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커트, 헤어라인 대로 커트 앞에서 이렇게 CBA 라인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잘라볼게요 일단 센터 파팅 나누고 센터 파팅 나눈 다음에 뭐부터 잘라야 돼? 라인부터 자를 거지? 자, 고개 숙여야 될까? 숙이지 말아야 될까? 숙이지 않고 왜 숙이지 않아? 숙이지 않는 이유는 있어 왜 숙이지 않냐면 숙이면 라인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점핑되는 구간이 생기겠지 숙이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고개 자체가 숙이게 되면 피부 조직이 어떻게 늘어나면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펴진 상태에서 자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개를 세웠을 때와 숙였을 때에 디테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블렌딩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뒤집어서 자른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렇게 자를 거면 여기에서 최대한 계산하기 쉽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러면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길게 자를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를게요 자 스퀘어로 잘라주는데 뒤집어서 잘라줍니다 근데 라인 테크닉이지 엘리베이션 주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0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손만 뒤집어서 잘라주지 이렇게 자른 이유는 뭐라 그랬어? 소프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프트하게 자 잡고 라인 빼 자 한 번에 같이 잘랐을 때와 나눠서 잘랐을 때의 차이점은 뭘까? 나눠서 자르면 좌우 베이스 밸런스가 센터를 중심으로 좌측 자르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쉐입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기장이 좀 더 정확하게 설정되는데 한 번에 가이드 잡고 이렇게 자르면 전체적으로 좀 블렌딩이 많이 돼 그러니까 만일 기장을 떠나서 쉐입을 진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상태에서는 양쪽을 동시에 자르면 돼? 안돼? 안돼 자 사이드 옵션 원으로 간다 그랬어 왜 옵션 원으로 가는 거야? 라인의 쉐입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골덴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백 포인트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사이드와 쉐입 연결해주고 싶어서 작업하는 거니까 반반 먼저 잘라서 블렌딩 해줘 자 그럼 여기서 사이드 넘어가는데 자 사이드 넘어갈 때 어깨 이렇게 닿아서 점핑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돌려서 자 여기 가이드 1cm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설정해줘야지 다시 깊게 갖고 와서 떨어지는 느낌 체크하고 가이드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 요거 가이드 보고 스퀘어로 연결 스퀘어로 연결 자 위의 머리 내려주고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지 AC가 아니라 AB니까 무게감이 정차적으로 조금씩은 쌓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블렌딩 통해서 라인까지 잘랐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떨어뜨려 놓고 자 쉐입 체크 쉐입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스퀘어니까 여기 코너 살짝 생겨야 돼 그래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컬이 들어갔을 때 머리가 밀리면서 넓어지게 와이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코너 모서리가 이렇게 생겨요 라운드로 부드럽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뒤로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려야 돼 스퀘어니까 그래야 코너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저 다시 백 부분 정확하게 잘라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주고 자 명확하게 준 상태에서 자 코밍 할 때에는 가끔적이면 좀 내추럴 볼 되는 느낌보다는 좀 뒤로 넘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스퀘어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자 그럼 잡고 뒤집어서 커트 자 잡고 뒤집어서 커트 여기 짧아지면 안 되겠죠 자 고개 숙여주고 자 고개 숙여준 상태에서 1cm 뒤쪽에서 가이드 더 갖고 와서 자를 게 많이 없어서 라인을 좀 첫 번째 베이스 가이드 라인을 좀 많이 갖고 오는 거에요 왜냐면 이 라인 감이 얕으면 가이드를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가이드를 좀 많이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갖고 와서 자 여기서 고개 충분히 돌리고 쉐입 맞춰서 진행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할게 라인 좀 여기 많이 얕아서 가운데 쪽은 뒤집지 않았어요 커트 커트 다 내려주고 아마 자를 거 없을 거야 잡고 뒤집어서 연결 뒤집어서 연결해주는데 자 이때 좌우 밸런스 체크 어떻게 할까요 자 잘랐고 자 앞으로 빼서 어떻게 거울 보고 기장 체크 떨어지고 왜 이렇게 체크해야 하는가 그랬어 사람이 어깨 모양과 가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당겨 보거나 앞에서 당겨 보면 떨어졌을 때 느낌이 어떻게 돼 바뀔 수 있다는 거 좌우 밸런스가 똑같지 않으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 밸런스가 좌우가 거의 100%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 어깨의 크기도 다르고 승모근의 높이도 다르고 가슴의 크기도 다르니까 떨어졌을 때 내추럴 볼 되는 느낌에서 지정해서 보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이제 그라듀에이션으로 들어갈 건데 그라듀에이션 양 지금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라고 물어본 거? 점핑되는 정도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트라이앵글이 극격해 보여요? 아니면 원만해 보여요? 원만해 보이지? 자 시작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백포인트부터 어디까지?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 들어가죠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 들어갔을 때 내가 사슨 커트 방식으로 자르는 거니까 내가 잘라야 되는 지금 쉐입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먼저 설정해야 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보는 거지 섹션을 정확하게 나눠야 돼 어설프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라듀에이션 들어가야 되는 섹션의 가이드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이드 설정 정확하게 하고 최대한 최대한 정확하게 쉐입 연결될 수 있도록 체크 약간 완만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주 완만한 느낌은 아니라서 트라이앵글 자체가 어느 정도 트라이앵글 느낌을 확실히 줘야 돼요 정확하게 주고 여기서 그라듀에이션 설정 할 건데 기준은 뭐야 섹션의 각도 그라듀에이션 가이드 갖고 와요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잡았을 때 섹션과 손가락이 동일한 각도에 떨어진 상태에서 각도는 어떻게 발뜨는 정도를 보게끔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트라이앵글 먼저 주고 하나 자 여기서 가이드 연결해서 가는데 자 오버디렉션 하지 않습니다 오버디렉션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오버디렉션 뭐야 뒤로 이렇게 보내지 않는 얘들 봐봐 이거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잡은 섹션에서 그대로 펼쳐서 둘 오버디렉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뒷쪽을 이렇게 미는 거지 미는 거 없이 섹션에서 수평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둘 자 그럼 사이드 자를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당연히 자 두 번째 자 섹션 바이 섹션으로 각도 줘야 된다 그랬어 안 줘야 된다 그랬어 줘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두 번째 섹션에 왔을 때 그럼 여기서 가이드 섹션 갖고 오고 잡았어 자 이거 지금 어디서 끄는 거야 두상 꺾이는 부분에서 끊었지 두상 꺾이는 부분에서 끊어주고 섹션의 각도 그대로 잡았을 때 보면 가이드가 지금 여기 있거든 좀 전에 발등 정도로 들었으면 이번엔 어느 정도 들어야 돼 무릎 정도 이걸 여러분들 신체 기준으로 두어야지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상각으로 계산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릎으로 갈 건지 다리로 갈 건지 배꼽으로 갈 건지 명치로 갈 건지 이거를 내 몸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 두 번째 섹션은 무릎이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이드 부분 갖고 왔을 때 똑같이 오버디렉션 하지 않고 어떻게 잡았을 때 이렇게 어디까지 무릎까지 연결해서 무릎까지 작업 떨어졌을 때 트라이앵글 됐는지 체크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간다 자 세 번째 섹션은 어디 정도 와야 될까 배 골반 벨트 라인 정도 자 다시 섹션 기준 잡고 당겨서 가이드라인 여기 있어 그러면 벨트 라인 까지 엘리베이션 줘서 셋 넷 다시 섹션 가이드 기준이야 섹션 가이드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어퍼로 이동해서 섹션과 수평으로 잡아서 골반 여긴 자를 거 써야겠지 트라이앵글이니까 트라이앵글이니까 자 마지막 섹션 자 여기는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까 인터널 그라지에이션 까지 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까 얘들아 명치 명치 정도까지 90도 보다는 낮게 들어줘야겠지 그러면 잡아서 명치 정도까지 잡아서 점차적으로 섹션 바이 섹션으로 엘리베이션 주고 진행해 주세요 자 들어서 연결 자를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그라지에이션 양 정도를 판단해 보자면 지금 봤을 때 자 뒤에서 오면 이 정도 단차 단과 그럼 이 끝에 이 부분이 지금 섹션 바이 섹션으로 엘리베이션을 주면서 잘랐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무게감이 많이 쌓일까 적게 쌓일까 상대적으로 원래 그라지에이션보다 적게 쌓일까 그래서 그라지에이션 자를 건데 무게감을 좀 줄이고 싶을 때 근데 이건 그라지에이션이 맞아 디자인으로 봤을 때 왜 뒷부분에 무게감이 쌓여 있잖아 근데 아주 디스커넥션 된 것처럼 라인이 선명해지지 않는 소프트한 그라지에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섹션 바이 섹션으로 엘리베이션 주면서 자르면 된다는 거지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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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니까 섹션 잡고 발등 기준을 잡고 여기서 가이드 체크 가이드 여기 있네 잡고 발등 정도로 맨 처음엔 커트 자 사이드 넘어왔을 때 잡고 몸 이동해서 어떻게 자 여기서 오버디렉션 주지 말고 연결 자 두 번째 섹션 잡아서 넘겨주고 자 가이드 잡아서 어디 이번엔 무릎 자 가이드 안 보이면 밑에까지 좀 많이 잡아 갖고 오면 돼요 무릎 여기 있다 자 오버디렉션 없으니까 잡아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연결 연결 저 세 번째 섹션 어디 벨트 벨트 라인 오우씨 너 내 몸을 막 훔쳐보고 저 벨트 그런 취미 안되겠어 안 되겠어 자 가이드 잡고 커트 자 가이드 라인 이해 안 되면 반대쪽에서 갖고 오면 좀 명확해져요 잡고 갖고 와서 오버디렉션 없으니까 섹션 보고 각도 그대로 섹션 보고 각도 그대로 잡고 커트 자 마지막 단 어디 명치 만큼 잡아서 자를 거 거의 없다 커트 하고 잘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가운데 들어서 뾰로롱 이렇게 떨어지면 잘 잘랐겠지 완벽하지 좌우 밸런스 자 그럼 이제 앞머리 라인 어떻게 자른다 그랬어요 CBA CBA 자 뒤에 그라두에이션 정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된거에요 네 네 네 자 CBA 방법으로 앞에서 사이드 왼같이 떨어지는 긴 라인 만들거라고 얘기했고 자 페이스 라인 맞춰서 잡죠 자 여기서 원래 CBA는 약간 이렇게 킵해서 스퀘어로 자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르냐 어떻게 자르냐 어떻게 자르냐 그냥 그대로 이 라인 그대로 잡고 와서 자를 건데 이 때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가이드 여기 여기 가이드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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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라인 대로 커트 앞에서 이렇게 CBA 라인 떨어진단 말이에요 앞머리로 넘어가는 라인 두 섹션 정도 잘라주면 되겠다 가발은 좀 사이드 폭이 적어서 자 잡고 잡았을 때 여기서도 독특한 거 하나 이거 각도를 어떻게 들어줘 여기서 여기서 들었을 때는 위쪽으로 엘리베이션 주는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섹션 모양대로 엘리베이션 줘서 커트 섹션 모양대로 엘리베이션 줘서 커트 그러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부분에 넘어가는 앞머리 긴 앞머리 연출이 되겠죠 저희가 지금 요거보다 길게 자르는 거예요 짧게 자르는 거예요 길게 자르는 거예요 왜 길게 잘라 아니 니네들 매장 가서 연습해야 되니까 자 가이드 1cm 갖고 오고 자 갖고 왔을 때 똑같이 자 가이드라인 맞춰서 진행해 주는데 가이드 어딨니 가이드 어딨니 여기서 그냥 보고 잘라야겠다 자 여기 가이드 그냥 보고 커트 연결해서 얘랑 얘랑 연결하면 되겠지 커트 두번째 단 자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섹션 잡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서 커트 잡고 바깥쪽으로 들어서 커트하면 심화 A 떨어지면 요렇게 중단발레 A, B로 자르는 앞머리 C 테크닉 B 테크닉 B 테크닉 왜 두상보다 낮게 들었잖아 엘리베이션 많이 안 줬잖아 두상각에서 45도 정도 밖에 안 줬잖아 핑거 포지션으로 줬지 그러면 얘는 그라쥐에이션 무거워지는 나머지는 질감 처리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커트 해야죠 잘라보시죠 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자유도를 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2레벨 베이직 2레벨 어드밴스 초창기 교육된 여러분들의 바디 포지션 섹셔닝 그 다음에 핸드 포지션 이런 거 다 잡아줬잖아 근데 오늘 교육에는 안 잡아주잖아 왜냐면 이게 맞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감성을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가 옆에서 거기 섹션 그렇게 잡아야 돼 거기 엘리베이션 그만큼 들어야 돼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직까지도 가리킬 그런 느낌이면 디자인은 아닌 거야 제가. 제 거 maiorиниó. 감사합니다.